샬롬! 꽃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소식을 모아 뉴스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5월 5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히 이번 어린이 주일 3부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본당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주일 유치부 초등부 예배는 없으며 영화부와 중고등부 예배는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믿음을 고백하는 유아세례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사무처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체육대회가 5월 18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풍성한 은혜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당일 주차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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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